아, 굿모닝 간밤에 꿈을 여러 개를 꿨는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장,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쳤는데 갑자기 비랑 바람이 엄청 부더니 내가 텐트 안에 있었는데 그 바람에 운동장 사이드에서 중앙까지 훅 날아가는 겁니다 비가 텐트 속으로 들어오면서 홍수 물에 휩쓸려 가듯이 10초 정도 날아가다가 멈췄습니다 비가 다 끝이더라고 학교에서 애들이 창밖으로 나를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요새 자주 제가 자각몽을 꿔요 내가 꿈이 있는 걸 아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분명히 꿈일 거야 하면서 바로 깨요 잠에서 인셉션이지 깨는 거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꿈이지 하고 다시 잡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꾸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킥! 하고 또 깨고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파도 소리하고 바람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그 꿈을 꾼 게 아닌가 아무튼 재밌는 밤이었고요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면서까지 어제 밤에 감자는 삶아 놨거든요 열역학체 2 법칙에 따라서 뚜껑이에 감자를 올려놓으면 감자에도 따뜻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한 번 씻은 거예요 탄수화물 먹을 생각에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네요 양파 차례 이거랑 오케이 짠 계란 두 개 아침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어제 감자 삶느라 가스를 오지게 썼더니 지금 고구마는 좀 힘들 거 같은데요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거의 10년 전에도 1000원이었어요 지금도 1200원이더라구요 아침 한 상 완성 됐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까지 완벽한 식품 구성 좋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까지 잘 먹겠습니다 제주도 들어오고 처음 먹는 탄수화물 아 달다 달아 계란후라이에 이걸 싸먹자 양파 양념까지 어렵네 소시지 잘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 하면서 본의 아니게 흰쌀밥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흰쌀밥이 진짜 귀한 음식이었잖아요 도정하는 거 손으로 하는 거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구요 임금님만 먹었을걸요 자 출발 자 출발 준비 마쳤습니다 날씨는 뭐 끝장나네요 오늘 이번 여행 중에 가장 좋은 날씨 같은데요 늘 그렇지만 제가 집에 가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날씨는 좋아진다는 거 아 맞다 그리고 아직 뽑기 한 번 남아있습니다 밥 뽑고 밥 먹고 갑니다 해물 라면 먹고 갑니다 신에게는 아직 한 번의 뽑기가 남았어요 이거면 내일까지 충분하다 남경양곡상 양곡상이면은 그 공유 취급하는데죠 공유를 왠지 오늘 먹을 것 같은 우와 집이다 집 저 쇼파도 있어 누울 수 있는 쇼파도 있고 바람막이 다 해놓은 거 봐 낚싯대도 있네 확실히 오늘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탄수화물을 먹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지금 몸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쌀밥을 먹으면 아마 폭발하지 않을까 엔돌핀이 아 좋네요 날씨 죽인다 날씨 좋다 낚시 엄청 하시네요 여기 잘 잡히는 덴가본다 여기 눈물이 빅뚱 뚱 가는 배 오는 배 오 맛있어 함덕 도착 제주 환상종주 마지막 인증센터 사이버 인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열 번째 인증센터 도장을 찍었고 드디어 마지막 뽑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뽑기 견과류, 곡류, 콩류 딱 3개 남았습니다 과연 곡류가 나올 것인가 33.3%의 확률 이것도 안되면 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 경기를 끝내자 나! 아! 안 짜줄게! 회전 해오리! 자 갑니다 곡류! 마지막은 해물라뇨과 맛있는 쌀밥 제발! 곡류! 곡류 지나고 아냐! 아 너무 쎈데? 여보세요! 저기요! 이런 콩같은... 마지막까지 안나온다 진짜 미쳤다 대단하다 나 진짜 예상도 못했습니다 진짜로 12개 중에 10개가 나오는데 아... 그래서 결국에는 곡류는 먹지 못합니다 괜찮아 그래도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감자 고구마 먹으면 됩니다 인증센터 도장 찍기는 요걸로 마무리가 됐고요 식품군도 10가지 식품군 모두 획득을 끝냈습니다 원래는 요기가 야영장으로써 이제 무료로 막 썼었는데 개인사유지라는 간판이 붙었다 취사 및 야영시 연락을 달라고 써있네요 그냥 안되면 안되는거고 되면 되는거지 연락을 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거야? 돈을 내라는건가? 방금 통화를 했는데 차량 진입 안되고 잔디 훼손되는 행위 안되고 나머지 상관없다고 하네요 괜히 뭐라 그랬네? 꿍씨렁 내면서? 감사히 튀도록 하겠습니다 오레! See you again! You okay? Yeah! Sorry! So windy! Yeah? Yeah, really windy! It's hot! 자 야영장 도착 오늘 여기 자리 잡습니다 올해도 같이 제주도 라이딩 오늘 마지막 라이딩까지 와감 일단 텐트를 다 쳤고 지금 올해하고 같이 장보러 가고 있습니다 장보러 하나로마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뭐야 이거 어제 삼치랑 똑같은 삼친데 7,000원 이었는데 여긴 4,700원? 뭐야! 저희는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 것까지 다 샀습니다 저녁은 모레가 해준대요 제가 해달라고 했긴 했지만 Be careful my tent Yeah, yeah There's more exercise before Okay 하나는 막걸리고 하나는 그냥 과실주인데 이거 왠지 엄청 달 것 같아 이건 그리고 소주 두 병 오늘 뭐 마시자 그냥 마셔 제가 곡류를 못 뽑아서 면 먹으면 안 되지만 이거는 해주는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요리해 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 녀석이 지금 한 끼 줍쇼를 찍고 있습니다 아주 한 마리 또 왔어요 원, 투, 앤 쓰리 고양이 세 마리가 대기 중입니다 손님 많아요 오늘 원, 투, 앤 쓰리 원, 투, 앤 쓰리 자 오늘 요리는 올해가 해줬고요 파스타 저는 한국사람이니까 김치랑 마늘 준비했고요 You mix? Yeah, yeah, I mix it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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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짠 천혜향 천혜향 막걸리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각자 위치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별로 수고 안 했네요 그래도 짠 오 맛있는데? 달콤합니다 달콤하고 스윗스윗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맛있습니다 원래 제주도 떠날 때까지 면 못 먹는 건데 올해 덕분에 면 먹습니다 요거 삼겹살 고기하고 같이 싸서 삼겹살 요건 파스타가 괜찮다 다음은 이거 제주 감귤술 귤로만 살로만이라는 치킨이 있는데 귤로만이네요 제주 감귤술 귤로만이네요 제주 감귤술 귤로만이네요 제주 감귤술 귤로만이네요 소주에다가 귤 농축에 넣은 느낌 딱 그 느낌이네요 소주에 깔라만시 넣어서 먹는 그런 것처럼 뭐 아주 유쾌한 맛은 아닌데 한 번쯤 시도해 볼만한 맛 제주 감귤술 귤로만이네요 제주 감귤술 귤로만이네요 제주 감귤술 귤로만이네요 다 먹었어 막걸리랑 감귤술은 다 마셨고 지금 소주가 남았죠 소주가 요거 두 병이나 남았는데 2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차로 요거 만든거 불고기 요거 데펴서 안주로 먹을게요 아마 올해는 맥주 뭐 칩 스낵 이런거 좀 사온다고 했거든요 오감자 사왔다 오감자랑 스윙칩 이거 짱이다 2700원 주고 산건데 뭐 이름이? 내 cat? Perle Perle 그니까 Per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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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아카롱을 만들어서 아 화이트 아 아 프랑스는 아 진주 그리고 다른 갓? 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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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일본 이름이 네 네고는 애교 아 아 네 시오는 화이트 네 흰 Text 네 근데 화이트 화이트 소주 소주 시간 자 쏘맥으로 갑니다 이제 안전하겠습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다 버티면 먹는다 버티면 존버는 승리한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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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700원짜리 뒷다리살로 지금 몇 명이 행복한 거야 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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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딜리셔스? 테스트 굿? 마늘이야 싸우지마 마늘도 맛있지 근데 나트르? 안 먹어 양파도 먹어? 오니언? you try? 예아 먹었어 오니언 먹었어 예아! 뭐? 너 내가 찍을래? 테이씨? 고양이 줬더니 마늘만 남았어 오니언은 오케이, 오케이? 예 오니언은... 하프 아 웃긴다